연속 낭독 나와 함께 있었던 렌즈 성교사 부부도 처음에는 극동방송 건물 안에 살다가 건물이 신축공사를 하는 바람에 이사를 가야만 했다. 하지만 외국엔 혼자서 생활을 한다는 게 그리 쉽지 않았다. 말도 잘 통하지 않아 집주인들도 싫어했다. 살다가 힘들 때면 내게 연락이 왔는데 어느 날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털어놨다. 나는 그 상황을 듣고 도와주기 위해 집주인을 찾아갔다. 방에 비가 새는 문제로 렌즈 성교사랑 집주인은 한참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내가 그 상황을 통역하면서 집주인에게 말을 건넸더니 집주인이 벌어화를 냈다. 아니 한국 사람이면 같은 한국 사람 편을 들어야지. 양놈 편을 들어?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를 치며 곡괭이를 들고 와서 나를 위협했다. 순간 당황했지만 집주인을 잘 달래 위기의 순간을 모면할 수가 있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로 아찔한 순간이었다. 그만큼 방송사 일은 이런저런 일들로 신경 쓸 일들이 많았다. 하지만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과 북한, 중국, 당시 소련 등 공산권의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했다. 자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지속됐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고비마다 해결해 주시고 다음 길을 예비해 주셨다. 하나님이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며 돕고 계신다는 믿음이 생길 때마다 내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방송사 홍보와 전도를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 그것을 전단지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에 전단지를 기획했다. 하지만 최종 결제 단계에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전단지로 만들지 못하게 됐다. 지금 돈으로 치면 불과 몇 십만 원이었다. 언젠가는 꼭 해야 하지 하면서 아쉬운 마음에 그 기획안을 견적서와 함께 책상 위에 내려놨다. 그러던 어느 날 이화여대에서 영어로 가르치고 있던 이엔츠 성교사 부인이 찾아왔다.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내게 해줘서 고마운 마음 표현으로 사례금을 모아서 줬다며 방송사에 헌금하러 왔다고 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전단지를 제작하려고 했던 그 견적 금액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백원 단위까지 딱 맞아 떨어졌다.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예비하시고 역사하시는지 놀라울 뿐이었다.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철저히 계획하고 보살펴주심을 알게 됐다. 그 일은 신문에도 소개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했다. 그런 일이 수시로 일어났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들었다. 인간인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할 수 있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이 증명되는 기회가 됐다. 1983년대의 일이다. 문화부에서 공문이 왔다. 한 사람이 방송사 두 곳 사장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두 방송사는 재단이 달랐기에 김정한 목사님은 당시 극동방송 사장과 아세아방송 사장을 모두 겸하고 있었다. 그게 문제가 됐다. 그래서 이사회에서는 나를 아세아방송 사장으로 추천했다. 아세아방송에서 극동방송 경영을 맡고 있었기에 비중으로 봐서는 아세아방송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때였다. 나는 고민이 됐다. 내가 아세아방송 사장직을 수용하게 되면 분명 극동방송과 아세아방송이 둘로 나뉘어지게 된다. 내가 아세아방송의 사장을 맡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둘로 쪼개지는 상황이었기에 난 일주일 후에 사장직을 반려했다. 그리고 나 스스로 조직의 이인자를 자처했다. 문화부뿐만 아니라 미국 극동방송. 당신은 한국아세아방송 본부였다. 방송에서도 한 사람이 양방송사 대표를 맡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자 나는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 극동방송과 아세아방송의 두 조직을 하나로 통합하면 한 사람이 통합된 조직의 대표를 맡아도 문제가 없지 않은가. 결국 나는 아세아방송 이사직까지 사임하며 통합을 제안했다. 결국 아세아방송과 극동방송은 극동방송이란 이름으로 통합됐고 김정환 목사님이 계속해서 사장직을 이어갈 수 있었다. 일련의 상황을 지켜본 김정환 목사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당신 문제가 있어. 욕심이 너무 없어. 그게 흠이야. 나는 그 말을 칭찬으로 받아들였다. 그로 인해 시청 앞에 있던 아세아방송은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극동방송 건물 한모통이로 이전했고 그 후 아세아방송은 제주 극동방송이 되었다. 연속낭독 우리를 전기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용필 목사 지음 갚을 길 없는 은혜 서른일곱 번째로 제작 윤재희 낭독공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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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